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오늘 시장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빠지면서 코스닥에서는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AI 로봇 관련주 강하고요. 초전도체 테마는 다시 또 부활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좀 빠지는 시장인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8월이 테마의 계절이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쉽게 죽을 수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8월 말까지도 계속적인 이슈는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 이게 현실 가능성과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다르다 봐야 돼요. 무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적 집중도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2차 전지는 부재중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또 투자도 많이 하시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셀트리온 사태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가 무너지고 셀트리온 주주도 이겼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용 물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신용 물량이 높은 종목분들이 가는 걸 못 봤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캐시로 우리가 2차 전지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신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러면 그에 따른 적당한 타협선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오늘에 대한 조정 자체가 추세가 하락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적당한 추세적인 부분 자체에서 적당한 타협선을 현재는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신용장구가 급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신용장구 급증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기간 조정 또는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다만 그런 것들이 8월 20일 이후는 되어줘야지만 조금 풀리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신용으로에 대한 종목군 매매가 상당히 힘든 것이 8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등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도 그만큼 신용에 대한 매물들이 털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반드시 감안을 하셔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는 부재중이나 이것은 이제 나쁜 것은 아니다. 대신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로봇에서는요. 뉴스가 나온 두 개 종목이 강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바로 유진 로봇인데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조금 약세더라고요. 이제 시장의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좀 꺼뜨려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로봇, AI 관련된 부분 자체 결국 이제 무인화라든지 또는 자동화에 대한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양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꺼질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차익 명물이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죠. 결국에는 8월 달이 테마주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달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종세가 좀 나온다고 보고 우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희 추천주인데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지금 오늘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전고점에 대한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었고 나머지 후발 주자에 따로 얻은 종목군들이 유로메카라든지 또는 SBB테크 같은 기업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오는 동조화가 되는 양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SP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는 과정들이었는데 대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대장조 역할을 하면서 전고점에 대한 물량을 막고 일부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도 조금은 꺾이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삼성과에 대한 연계성이 좀 더 확장된다는 그런 모멘텀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이 저는 충분히 이제 15만원대에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나머지 종목군들, 나머지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계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체크포인트는 네이버입니다. 호실적에 AI 모멘텀까지 있는 네이버 강세 보이면서 일주일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요. 관련 쪽까지 모두 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하이퍼클로버X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뜨겁다고 봐야 되는데 이 하이퍼클로버X가 사실은 지금 현재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계획은 이미 7월 달부터 공개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왔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에 대한 수급도 많이 붙어있던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시세 분출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가 오르면서 함께 오르는 종목이 또 카카오가 또 오르고 있거든요. 카카오도 지금 현재 보면 다시 한번 AI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붙이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어차피 두 가지 다를 못 삽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네이버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현재 이 네이버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종목군에 대한 움직임으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이버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오브젠이라는 기업도 네이버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오브젠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붙이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MBT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을 한 번 더 다지면서 반등을 좀 붙이는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 관련 주중에 Y랩이 금요일에 상한가에 맞췄다가 오늘도 2차 VI가 걸릴 정도로 급등을 했거든요.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Y랩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전에 사실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고 오늘 또다시 급등 양상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Y랩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IP가 현재는 부각되는 양상들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공모가에 대한 부분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공모가는 물론 9천 원이지만 앞서 상장되면서 상당히 고가에 위치되는 부분까지도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바람을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시세를 분출하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이버라든지 Y랩은 좀 더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면서 현재 시장은 테마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기가 기분이 좋네요. 그때 왜 웹툰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짧은 시각을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삼성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관련 주가 강세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 삼성 SDS. 저의 원픽이기도 했는데 또 오늘 오르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삼성 SDS도 생성형 AI에 대한 이슈가 붙어있고 우리가 앞서서 포스코 퓨처엔보다 포스코 DX가 훨씬 더 많이 올랐던 것도 이 삼성 SDS에 대한 상승과 연관돼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스마트 팩토리와 또는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문이 현재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삼성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스마트 공장 3.0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삼성 SDS에 대한 일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S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장기평이라고 하는 480선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바닥 권력을 넘어서면서 추세적 상승으로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서 삼성 SDS가 큰 악재가 나타났던 것이 개주주들의 일부 매도 물량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 자체를 모두 다 소활하면서 넘어가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AI라든지 또는 우리가 앞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슈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서에 대한 변화를 얘기했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두 가지인데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다오 데이터라는 기업이었고 두 번째가 삼성 SDS거든요. 그럼 현재 다오 데이터는 지금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남아있는 대장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삼성 SDS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SR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차량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인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네요. 지금 현대 오토웨버도 오늘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신고가의 움직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8월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계속적인 이런 테마와 재료와 또는 뉴스에 의해서 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선점하시는 매매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할 거라는 리포트도 나온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의 체크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대기업과 시너지를 낼 AI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아직도 이제 AI라고 하면 우리가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AI라고 읽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무인화라고 읽으시면 좀 더 시대적 흐름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과 시너지에 대한 무인화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무인화는 앞으로 시장 자체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들어왔던 기업이 있고 또는 이제 대기업과에 대한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코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또 지분 관계가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바이브 컴퍼니의 또 카카오와 또 지분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SDS가 좋은 모습 보이는데 바로 이 엠로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좋은 움직임을 개선함에 따라서 함께 동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플리토라든지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네이버와 또 관계적인 부분을 가지면서 재평가를 받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8월 달은 이런 AI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장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종목과 아래에 있는 종목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이제 직접적인 대기업이 현재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고 밑에 우리가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사업을 맞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대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현재 네이버와 함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피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이스트소프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스트소프트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 알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집. 네 알약 맞습니다. 알집.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스트소프트입니다. 개인용에게는 물론 무료 버전으로 배포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기업체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개념으로 현재 이 회사에 대한 키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줌 인터넷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네이버에 포탈이라고 했을 때 네이버와 우리가 이제 다음 그리고 이 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체 시장의 점유율의 약 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까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이스트소프트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에 기대감이 한 번 있었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물론 현재 협업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대감이라는 부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AI 서비스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개발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해봤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우선 상단에 있는 19,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